1, 2, 1 1, 2, 2 갈게요 화이팅 하죠 유슈 컷 호우 컷 라인 컷 다리아 컷 나 앞에 가요 죽어도 앞에 가서 그냥 궁 채우고 죽을게요 라인 케어 오지겠습니다 음 좋아요 좋아요 계속해 주세요 저 죽었어요 궁 채웠고 왼쪽 위에 호그 아 이거 차징 안되네 님들 위에 두 명 그대로 있어 뒤에 겐즈도 있고 겐즈는 컷이야 화물 밀어요 화물 나이스 화물색 화물색 우리 지금 희망 없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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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개 피고 뒤에 윈스탄죠 뒤에 윈스탄 정리 좀 해줘요 알았어 우와 아나 시야 넣고 좋아 깔끔해 야 디바나 하면 밖에 없잖아 아나님 시압 보이는 거 읽어줘요 계속 지금 좋았어 그래 잘 되었습니다 겐즈 아까 우리 위에 여기 활용하니까 노려봐요 이속 갈라하니까 아 개방이 마귀 인두 이번에 망치나와요 얘기했어요 망치나와 나 한턴 빼자 방패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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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살 수 있어 됐어 가자 호그님 죽으면 안 돼 나이스 화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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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더 돌아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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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 뒤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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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왼쪽에 먹어놓을게 왼쪽에 먹어놓을게 원숭이 1매 원숭이 1매 원숭이 못 빠졌어 원숭이 못 빠졌어 원숭이 개피다 지금도 개피야 원숭이 잡았고 확인 리 뒤에 호그 뒤에 호그 뒤에 원숭이!* 루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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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슈 개피아 빨리 밀고 가죠 우리 망아버리자 이번엔 그냥 망아버리자 오케이 켜야 돼요 왼쪽으로 빠지면 안 돼 왼쪽 위에 윈스탄 오른쪽 호그 들어오는 거 알아 디바이베 나 끌린다 나 끌린다 나 끌린다 나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저 자야 앞에 덮여 앞에 덮여 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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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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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리아 키워 지력고 피케어 하면서 해야 돼 나 지금 없어 나 올라갈게 나 겐지한테 올라갈게 딴 사람이 봐 전방 봐 전방 탱크 전방 봐 빠졌고 사기 오른쪽에 힐타 본다 오른쪽 파워로 힐 한번 왼쪽 2층에 힐 한번 왼쪽 2층에 겐지 오른쪽 겐지 붙었어 겐지 힐이야 쳐 안 던추자 안 던추자 이거 바로 가려 가려 터널에서 가자 터널에서 너무 빠르면 리스폰 당해 라인 뒤에 갈까요? 저 석양 땡기면 케어 잘 해줘요 자리 한번 데려다 자리아 데려올게 자리아 데려올게 서영 땡기고 라인 뒤돌면 궁 박을게요 어 우리 물린다 물린다 뺐어 나 뺐어 뺐어 전방에서 쓸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우리 다 왔대요 앞에 가자 앞에 가자 앞에 가자 나 석양 땡겼어 겐지 컷 나갔고 나갔어 나갔잖아 안하게 피 나 밀고 끄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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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코어 3 4 사이트 사이트 이쪽 방 어차피 안 쓸거거든요 시맷 때문에 정면에 한번에 푸쉬해봐요 나 들각정보게 지금 가줘요 도착했어 정면 거점 정면 안에 밟고 서봐 그래 빠진거 아냐 가자 쏜다 정면에서 쏜다 라인 치고 있어 난 예피야 잡았어 잡았어 화물 셋 님들 내 위치 보여요? 나 올라갔거든 지금 위에 걔네 뒤에서 쏠게 이거 확인 확인 안 걸렸어 098 겐지 헤베 나 또 헤베 나이스 나 죽었어 이거 도와주러 안 된다 힘이 못났어 미안해 지금 힘 있는 거 조심해 1차 컷 나이스 가져갔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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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내가 못하는 걸 님들이 해줘서 편하게 한 거지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해요 나이스 오 오 아 아 아